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비행기에서 라면등 배송이 생겨서 패스트트랙은 필수 우리 제일 빨리 나와서 진짜? 짐도 제일 빨리 찾고 맞아 환전도 제일 빨리 하고 맞아 아 너무 늦었다 야 근데 의자도 있고 생각보다 넓다 근데 왜 이렇게 한국인들 후기가 없는 거니? 우와 고층 빌딩뷰 헉! 야! 잠깐만 나 씻고 빨리 자야 돼 힘들어 넷이야 넷이 근데 뭔가 소매치기 법정을 하기에는 너무 동네가 여유로운데? 그렇게? 동네 되게 좋네 한적하고 뭔가 평화로우인데? 바다! 우와 바다가 높다 너희가 야 날씨 왜 이렇게 좋아? 야 아비는 오래 있으니까는 없다 그치? 어 여기 최애 카페입니다 여기 최애 카페입니다 여기 최애 카페입니다 확실히 호출인보다 고용하고 수출보다 고용하고 수출보다 영어 같아서 수출보다 영어 같아서 영어이 탈런데 눈암을 진짜 일주일에 다섯 번 먹을 거 같아 시출보다 고용하고 이틀 날씨가 이틀 날씨가 사이에 마지막으로 이쁘다 다섯 번에 고용하고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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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개쩍은 향 뭐였냐고? 나는 그게 진짜.. 좀 카푸치노 향이 났는데 분명히.. 진짜 그게.. 이게 블랙?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번에도 이거 시키지 않아? 음식도 한 번에 잘 나왔어. 나는 여기 이거 시키면 국물이 너무 많은 게 싫었거든. 아, 따로 나왔어? 좋다. 이거 먹어볼래? 네. 맛있어. 잘 먹을까? 응. 뭔데 이거 만두야? 응. 응. 맛있어. 맛있지? 나 초. 나 초인데? 응, 약간 그런 느낌. 나 어제 방역식 있으면 걱정했거든. 나 몸이 안 좋아서. 나 목도 아프고 막 손가락도 아프고. 어제 아프다 했잖아. 근데 오늘 다 나왔어. 안 아파. 코코넛이 같잖아. 아, 이거 뭐야? 예쁘다. 발만 저렇게 미용해놓은 거 너무 귀여워. 아, 이거 뭐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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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환전도 했고. 어, 시장 분식 뭐야? 시장 분식. 그러니까 떡볶이 김밥. 먼저 계산해주세요. 72분. 오, 야 그거 예쁜데? 이거. 세트인데? 화려한데? 바지랑? 이것도 다. 아, 바지랑 셀프야? 어, 바지랑 셀프야? 이거 좀 예쁜데? 난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 이거? 이 예뻐? 그래? 근데 너 입을 거니까 네 맘대로 골라. 다만. 여기가 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온다. 이날 지나가다가 망고밥이 있길래? 여기가 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원래는 비비프레스토로. 뭐야? 밥이 왜 이래? 왜? 맛에 한 번 더 맛길래? 이걸 먹어봐, 밥이. 난 이거 못 먹겠다니까, 못 먹겠다니까. 아니야. 목차야. 아, 목차야? 약간 그런 느낌이다. 아... 알게 되겠지? 예스. 예스. 한 번 더 봐. 세트니니 기다려야 되나 보라. 아, 토마토하고 하고 하고. 기다리네. 근데... 일단 토마토 먹어봐. 아, 근데 토치가 닿네. 응. 아, 하얀 수 없어요. 이거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싸우고 있는 거 같아. 맞잖아. 아, 마요네즈 달라. 맞다. 아,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아, 이렇게. 아, 딱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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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렉 잡으려고 했는데 엄청나게 공격적인 영업을 하는 택시 아저씨한테 걸려가지고 아, 딱 맞죠? 아, 딱 맞죠? 그러니까. 나 여기 걸어보고 싶어. 어. 언제 걷자, 야. 그래, 그래. 근데 2시간쯤에 걷자. 어어어. 아까 햇살 때는 못 걸을 거 같아. 어, 덧더라고. 그러니까 완전 낮에는... 너무 멋집니다. 여기가 바비큐인가 봐. 아, 바비큐 물어봐야 되는데. 야, 빨대가 왜 이래? 이거 뭐야? 술인데? 모히또잖아. 예스, I give you the map. 너무 예쁘다. 어? 계단 무서워. 가는 길로 진짜 예쁘다. 뱃 나올 거 같아. 이사해. 야, 렛츠 몸풀. 아, 너무 예쁘다. 우리 집 이렇게 주면서 나만 가면. 아, 진짜? 이 문짝을 바란 거 아니에요? 미쳤다. 그래서 내가 절대 여기 온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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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미쳤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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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을. 이거 그냥 이렇게 먹어? 뭔지를 몰라. 어떻게 생긴 건데? 사과네. 배인가 보다. 감동. 이건 뭘까요? 이렇게 생긴 거. 이거 제가 까줘야 되는데 나이 깔 줄 모르는데? 유니발 하나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는 간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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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낭만적 바베큐. 넘쳤어. 너무 과세하고. 나 이렇게 낭만적인 사람 아닌데? 알지? 커피 맛이 더 많이 나. 아이템이. 이 안에 있는 드디어 칼이. 날씨가 더 많이 먹었어요. 콜맛. 별로 안 닿는데? 엄청 달아. 탄산 없는 아이스티이야 아이스티. 님. 낭만이 미쳤다. 해,본. 이렇게 낭만 가득한데 나 후영 너무 열심히 해봐. 졸린 거 같아. 지금 졸려들릴 거 같다. 면이 다 적어둔. 아, 이건 참치. 이거 고수지? 어. 고수 옆으로 다 치우잖아. 아, 그래? 오케이. 괜찮은데? 괜찮아? 응. 근데 두 개 먹고 싶진 않아. 먹었어? 맛있지 않아? 응? 마지막 한 두꺼랑 같이 먹어볼까? 이게 새콤. 어? 새우랑. 옥수수. 나 옥수수 좋아했어? 고기? 고기인데? 버터치즈 그런 거 같은데? 아, 나 못 먹는 놈. 쟤가 못 먹는 놈이에요. 응? 졸이잖아. 어. 테라미쉬. 미션쇼. 안녕. 밤새우. 마치. 반 새우 먹어볼게요. 이거 맛이 안 나? 반미, 계란, 반 새우. 이거 바삭바삭해서 맛있다. 아, 트러플 냄새 나, 트러플 냄새 나. 아, 아니야. 이것 봐, 아니야. 생크림이야. 어, 랍더레. 맛있다. 그치? 짜다. 아, 뭐야. 맛있다. 맛있는데 짜다. 맛있다. 힘만 내는 거야, 그냥? 이런덴 살 수 있어? 여긴 가는 게? 잘 사랑하지. 연어 나가, 연어. 나 코에서 트러플 향이 먹어봐. 야, 근데 신기한 맛이야. 먹어봐. 신기한 맛이야. 안 역해, 트러플이. 그냥 향 맞나, 트러플. 제가 좀... 어? 생각보다 잘 어울려. 생각보다. 근데 여기서 이게 향이 약간 옅어지면 그때 먹었던 고정... 아, 아니야. 아예 안 나그네. 그거는 그냥 환상이었어, 그냥 환상. 먹을지 좀 열어봐. 첫 끼 뭐 먹을지 모르겠네. 어? 총촌 팀 날리고 있는데... 오늘이 투표 파티. 근데 10년 파티를 잃을까? 알았다. 외학 들은지 이제. 우와, 바람 진짜 시원해. 날라갈 것 같아. 너무 시원해. 이거 맛있는데. 피자 포필스 일로 들어오래. 저기가 피자집. 오 냄새가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치즈 가져왔어? 치즈 가져왔어? 치즈가 없어? 여기 있어 와 이게 브라카 치즈인데 치즈 치즈 너무 맛있어 진짜로 진짜 대박이야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 짜 넌 안 짜? 응 안 짜 안 짜 너 보이지? 짠맛에 잘 맞는다고? 맛있어 짠맛에 맞는 거구나 맛있다 뭐야? 맛있어? 나 프랑스 맛있어? 매워! 좀 많이 뿌리긴 했는데, 어우 매워! 맛이 없지 않아, 맛이 없지 않은데... 알바락 진짜 눌렀는데... 오 마이갓 우리! 우리 가가지 개쩐다네, 이려터 탔어! 오 나 탔을 수 있다, 이게! 좋다, 이려터, 근데 무서운데? 무서운데? 나 걸어갈 걸 그랬다 보다! 되게 무섭다! 되게 무섭다! 되게 무섭다! 사약이에요, 사약! 저거는 왜 이렇게 여유가 많냐고, 난 여유가 없네. 안 되네? 아니면 이것 봐봐, 이게 더 널널한지. 아니, 네가 머리에 마져버렸다고 나 이거 언제 준비해버렸어. 더 널널하네. 그러면 이거 해, 이거야. 내가 이거입니다. 더 널널하네. 왜 내가 당연히 나자면 파란 여자를 말각이라는 선입견을 가졌을까? 내일 사원, 누남, 루트마트, 삼겹살? 어, 좋아. 어, 내일 삼겹살, 그리고. 거기 뭐, 루트마트, 루트마트? 아, 루트마트, 제주가 말고? 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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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식. 제주가, 제주가? 오케이, 그럼 내일 이렇게 하고. 아, 내일 그리에 가자. 그럼 제주가 말고? 씨. 와, 야, 포도 진짜 세지. 길에서 서핑 하나도 나와. 난 밥 가지고 왔어, 오늘 아침에. 내일은 쌀국수 먹어야겠다. 오늘은 조금 흐린 날. 너 그리고, 너 청소기로 뭘 그렇게 오래 빨았어? 진짜 맛있어 봐. 코 껍질 벗겨진 거 투박 없어졌지? 어, 빠가서 투박. 배고파, 혹시? 올라가고. 와, 차는 진짜 먹었는데, 여기 예쁘다. 끝이 얼마일까요? 고맙습니다. 앙코르 와타 갔다 그랬지? 앙코르 와타, 알았어? 우와, 멋지다. 우와, 저기, 야, 다 저기 앞에서 대신이구나. 멋있다. 돌아갈 수 있나봐. 아우스 이스트 타워를. 아, 기도들 있는데. 우와, 야, 여기 대만 같아, 풍경. 진 바다를 지나서. 고기, 고기. 포트맨에서 먹은 것보다 맛있을 것 같아.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이렇게 푸짐한 거야, 여기 다? 한 마리에 반찬도 달라고. 고기, 고기. 고기, 고기. 와, 놀라라. 왓. 이렇게 나왔어. 오늘도 오다. 과연 혜준이가 찾던 것이 이것이 똑같이 나오긴 했어 싫어요 한입 드셔보세요 싫어 아니다 그냥 아메리카노 이건 아시아죠? 몰래카피가 맞는데 어느 날 아주 기가 막힌 도스팅과 어떤 건가? 기가 막힌 타이빙과 어떤 건가 오래간데 웃지 않아도 나서는 것 같아서 마사지 봤는데 내 발에 썼던 괄사 갑자기 옆에 아저씨한테 가 있어가지고 당황했던 아 나 진짜 너무 웃겼다 나 진짜 웃겼다 가서 커피 사가지고 들어가자 커피? 어 나 롯데마트에서 커피 살 거야 커피? 롯데마트에서 커피 원두 원두 아 깜짝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니 괄사를 옆에 아저씨가 썼지만 니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이 썼던 걸 많이 씻었을 거야 그렇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긴 해 눈앞에서 일어났냐 뒤에 일어났냐 아 그치 그건 그렇지 피아나 되게 많이 일어났네 진짜 망고 이거 망고? 망고는 잘 모르겠는데 아이스크림 맛이 음 맛있다 응 뭔가 생크림 같은 응 젓가락 받아올까? 아 어 젓가락도 없네 만다 오일에 조식 오일에 조식 오일에 조식 오일에 조식 맛있잖아 멍두 별로야? 맛있어 왜 가는 사람이 많을까? 글쎄 뭔가 애매한 요일이라서 전봇 자세히 밥 먹어요 ㅎㅎ 딱 끝 맛있다 이거 너무 좋았어요 맛있어 오늘도 누나 마지막 커피 빨간 거 안 보이네 빨간 거 손 빨간 거 여기 안 보여 여기 안 보여 마사지 받고 공항으로 딱 에어부선 1시간 반 연착돼가지고 지금 공항가 보고 있는데 모르겠어 우리 지금 공항가 5시간 있어야 돼 아 끔찍해 건강보다는 움직임 여기 안에 다 들어있었지? 다 들어있어 치약이 있어 와이파이 잘 되네 잘 돼? 응 나 혹시 안경 안 가지고 있나? 아 끔찍해 아 끔찍해 아 끔찍해 아 끔찍하고 선코스트 라운드 깨 더워요 진짜 진짜 비행기에서 잘 갈 거 같아 나왔다 고단해 마사지 어디가 제일 좋으셨어요? 발 마사지 어디가 제일 맛있었어 스테이크? 라비올리 맛? 삼겹살 삼겹살 나 아무래도 그래도 라비올리 나올 줄 알았는데 나는 나는 뭐 먹었는지 다시 봐야 될게 나는 그 첫날 루남에서 먹었던 완탕면이 맛있었어 그릭스블라키도 너무 맛있었어 이거 진짜 내가 위장에 자리만 있으면 한 번 더 먹는 건데 리조트 직원분이 생일 축하 어 애니? 애니 축하 몇백이 귀여워 너무 귀여워